과학기술대회의 학과별 교수님들을 모시고요 알아두면 생각보다 쓸모있는 지식을 배우는 시간 DST 학과 배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부터 여러분들 알려드릴게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일자리를 늘릴까? 아니면 혹은 주랠까입니다 자 요즘에 제가 휴게소를 가도 정말 깜짝 놀란 게 로봇이 커피를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도 사람이 좀 힘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이 어떻게 보고 계실지 더 궁금하거든요 우리 교수님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기존에 단순하거나 사무 그런 직종은 좀 줄어들 것 같고요 뭐 챗GPT라든지 메트라버스, 유튜버, 콘텐츠 크리에이터 이러한 분야의 직종은 좀 많이 늘어나리라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요즘에 메타버스라고 해가지고 가상공간에서 축제를 막 즐길 수 있고 하더라고요 너무나도 신기한데 자 교수님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? 위험하거나 힘들거나 이런 직종도는 전부 로봇이나 기계로 대체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사람보다는 이제 그러한 이제 기계의 힘을 빌린 그런 일자리가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다 네 그래서 참 이제 어려운 시대로 우리가 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이게 발전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우리 삶의 질에 있어서는 근데 이게 또 음과 양이 있을 것 같아요 일자리가 감소를 할지 아니면 늘어날지 한번 이것도 한번 자세히 또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네 저희 인공지능은 사람이 학습하면서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하고 유사합니다 최근에 인공지능 가지고서 기술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림이라든지 노래라든지 어떤 가수라든지 그런 활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그 BTS 음악을 우리가 이제 창작을 하겠다 어떤 곡을 만들겠다고 하면은 그 BTS 음악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가사라든지 멜로디라든지 댄스, 어떤 가수들의 특성, 음역대 이런 자료들을 다 분석을 해야지 그 AI에서 BTS에 맞는 노래, 댄스 등을 우리가 창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에 관련되어 있는 빅데이터를 수집을 한다든지 어떤 인공지능을 모델링을 한다든지 메타버스 공간을 만든다든지 3D 그래픽을 한다든지 이러한 그 새로운 직종들이는 저는 많이 나타나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 메타버스를 만드는 그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이 앱에서는 일자리 좀 늘어날 것 같다라고 보시고요 그것도 괜찮네요 맞네요 자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? 통계적으로 세계 경제 포럼이라는 그러한 미래 보고서가 2023년도에 올려나왔습니다 거기에 의하면은 5년 내에 6,900만 자리 일자리가 생성이 된다 그 반대로 8,3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 이제 닥칠 것 같은데 어떤 일자리가 없어지느냐 흥미진진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새로운 일자리는 이제 직업 중심이 아니고요 직무 중심으로 재편성이 되어져요 직무? 네 직무 예를 한번 들어보게 되면 과거에는 프로그래머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프로그래머가 세부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백엔드 프로그래머 그 다음에 프론트엔드 프로그래머 두 개 다를 하는 풀스텍 프로그래머 이렇게 이제 바뀌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그 하나만 하면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해야 돼요 만능 엔터테인먼트가 돼야 된다 아 저네요 저는 노래도 잘하고 방송도 잘하고 상품도 잘 팔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그런 건 절대 내라고 안 하시네요 그럼 앞으로 생성되는 일자리 이런 쪽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조건들이 있어요 감정이나 감수성이 요구되는 직업, 직무 두 번째는 개인 맞춤 서비스를 해주는 거 세 번째는 융합적 사고가 요구되는 그런 직종 결과적으로 앵커는 유지가 되어진다 와 저는 진짜 70세까지 일하고 싶거든요 천만 다행입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교수님께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? 교수님의 자리는 어떠실 것 같아요? 로봇이 대체를 할까요? 새롭게 계속해서 이제 유지가 되어지는 그런 직업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농업하고 그 다음에 교육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교육 부분은 이제 맞춤형 서비스를 해야 되죠 아 그쵸 학생들의 이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? 네네 눈높이에 맞춰서 이것은 이제 로봇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분류를 해서 거기에 맞춤 서비스가 굉장히 이제 난이하다는 거죠 오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어떠한 틀에 딱 맞춰서 그것을 이제 자동화 할 수 있으면은 그것은 이제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고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이제 너무 다양해서 이걸 어떻게 표준화 할 수 없다고 하면은 거의 일자리는 없어지지 않는다 아주 좋습니다 아니 그럼 교수님은 어떤 분야의 일자리가 좀 사라지기 가장 쉽거나 혹은 새롭게 등장하셨는지 어떻게 보시나요? 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한 노동 및 사무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직종은 없어지자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AI는 국방이라든지 보건, 인문, 공학 등 모든 분야에서 지금 AI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 분야에서 관련되어 있는 예를 든다면 국방이라고 하면은 국방에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또 국방과 관련되어 있는 인공지능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또 이러한 것들을 이제 그 표현을 시각화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전 산업 분야에서 다 필요로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보면은 지식을 정보화하는 그러한 직군 뭐 예를 든다고 하면은 빅데이터 마이닝이라든지 인공지능 모델링이라든지 뭐 프로그래밍 혹은 뭐 지식재산 관리 이러한 분야들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고요 또한 그 창의성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콘텐츠를 기획을 한다든지 제작을 한다든지 이러한 분야들의 직종은 계속해서 앞으로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만이 갖고 있는 이 창의성의 직업은 절대 안 없어질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 젊은 사람들이 본인이 지식을 습득을 하고 어떤 창의성을 가지는 것이 앞으로 미래에서 살아남지 않을까 자 그럼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이 상황에 우리 학과의 비전이 또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네요 교수님 저희 학과는 그 실감형 콘텐츠를 그 제작하는 학생들로 저희는 이제 학생들이 그 끼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잘 노는 학생들이 보면은 또 흥미로운 콘텐츠를 만들더라고요 그렇죠 기가 막히게 뭐 좋은 아이디어로 그래서 학생들이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중심으로서 어떤 콘텐츠를 기획을 한다든지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그래픽 제작을 한다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그 학생들이 이제 팀을 구성을 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그러한 방식으로 저희 학과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K한류라는 그런 것이 열풍이 지금 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류 열풍이 돼 있는 그러한 K콘텐트 제작을 할 수 있는 허브로서 저희 학과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교수님 어떠신가요? 우리 속담에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것이 있죠 근데 저희는 이제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배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고요 어떻게 배울 것인가 그것이 궁금하면 컴퓨터 공학과를 한번 두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? 아 좋습니다 자 인공지능 기술이 정말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일자리 변화 모습을 두 교수님께 한번 들어보았는데요 자 오늘 교수님들 어떠셨는지 소감 한 말씀 들어볼까요? 소프트웨어는 이제 오즈의 마법사나 허스와이베이에게 이제 두뇌를 주고요 양철나무꾼에게 심장을 주는 미래사회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곳에 컴퓨터 소프트웨어 공학과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컴퓨터 소프트 공학과가 있다 자 네 저희는 컴퓨터 공학 앤 그래픽과인데 오늘 MC님이 너무 잘해주셨고 편안하게 인터뷰한 것 같습니다 저희 학과는 2004년부터 지금까지 그 게임 및 이 실감형 콘텐츠 인재 양성을 위해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기자재와 실질주치를 보유하고 있어서 우리가 콘텐츠 제작에 관심있는 끼있는 학생들은 우리 학과로 오시면 K-콘텐츠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좋습니다 교수님 두 분 너무나도 말씀을 잘해주셔서요 나는 콘텐츠 개발에 좀 관심이 있다 하는 학생 아니면 나는 소프트웨어 개발 쪽에 좀 관심이 있다 하시는 학생분들은요 이렇게 두 학과의 문을 두드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 좋댓구알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교수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네 여러분들 다음에서 만나요 안녕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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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